이 한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의 상태가 폭발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가격이야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한일 펀드 출범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 출범 계기나 펀드의 전망, 펀드가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리플에서 이 XRP 레저어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의 기금을 마련을 한 바 있거든요. 지금 한화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일환으로 이제 한일 펀드가 조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이 되어 있는 이 8천억 정도의 규모의 기금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이죠.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XRP 레저 기반의 프로젝트 혹은 이 XRP 레저를 활용할 예정인 어떤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이 펀드를 가지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좀 프로젝트를 하고 할 곳에 투자를 하는 투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태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XRP 레저의 생태계가 좀 폭발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미 논의 중인 금융사나 뭐 그런 곳들이 있나요? 대웹인가요? 네, 대웹이어가지고. 아쉽네요. 그러면 이 리플 얘기로 살짝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 일단 그 멀티체인 생태계로의 확장을 시켜나가겠다. 뭐 이더리움 같은 멀티체인 생태계를 이루겠다라는 말을 리플랩스의 CTO가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현재의 진행상태, 멀티체인 생태계로의 확장의 진행상태나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에 의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XRP 레저라는 메인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더 루트 네트워크, 코리움, 그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사이트체인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멀티체인이라 하면 이 메인체인과 사이트체인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XRP 레저가 이더리움보다 먼저 만들어진 메인넷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더리움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더리움이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온 이 XRP 레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이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이 레저는 이런 플랫폼보다는 B2B 솔루션에 좀 더 가까웠어요. 글로벌 금융사 혹은 금융기관들이 어떤 국제손금과 같은 그런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던 B2B 솔루션에 가까웠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고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태계가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발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메인 체인을 싹 갈아엎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 체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목적에 맞는 사이드 체인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레버리징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 5개의 사이드 체인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개발사인 퓨처버스가 만든 더 루트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메인에 발포가 될 EVM 사이드 체인도 있습니다. EVM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EVMO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좀 범용적인 스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하시던 그런 팀들이 그냥 포팅만 하면은 바로 이제 서비스를 바로 이 사이드 체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호환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드 체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각각 사이드 체인 위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발자가 어떤 것을 좀 만들 수 있는지 또 유저 입장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사이드 체인을 한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처음으로 이제 더 루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버스랑 게이밍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사인 퓨처버스가 워낙에 IP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확보도 하고 있고 IP를 유명 IP를 들고 있는 그런 대형 그룹들과도 파트너십이 잘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게이밍이라든지 IP를 기반으로 한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를 많이 이제 빌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루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서비스를 많이 끌고 오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포팅을 하면 될 정도로 호환이 좋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이더리움 생태계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자하우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하우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레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대신에 이 정형화된 트랜잭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A가 B에게 몇 XRP를 보내겠다. 이렇게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데 이 트랜잭션의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하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앞 뒤에 어떤 펑션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건부를 붙이는 거죠. 조건부 펑션들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이 트랜잭션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하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게임 쪽보다는 이 XRP 레저의 기능들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좀 되게 체인마다 각자의 목적도 다르고 특징도 되게 다르다 보니까 때에 따라 좀 상황에 따라 이제 맞는 체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각자 개성이 참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그 더 루트 체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퓨처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퓨처버스 생태계 이걸로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오픽과의 파트너십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또 새로운 기업들과 계속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요즘 또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이 있으신지 혹은 이 퓨처버스 생태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현재 상황 이런 게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애니모카 브랜드가 가장 큰 거 애니모카 브랜드와는 이미 이제 옛날부터도 관계가 좋긴 했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지분수업도 했습니다. 지분수업도 하고 애니모카 브랜드가 많은 IP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 IP들을 퓨처버스의 메인넷인 더 루트 네트워크에 이렇게 온보딩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가 하게 될 예정이고 좀 다양한 협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를 한 게 리복이라는 이제 패션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디지털 신발을 이제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퓨처버스가 또 인공지능 기술에 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 자기가 촬영한 사진, 자기 모습이 담겨 있거나 자기가 촬영한 사진으로 신발을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만 딱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본인만의 어떤 디자인을 가진 그런 디지털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신발이 퓨처버스 내에 있는 다양한 게임들, 캐릭터의 신발에 직접 착용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굳이 웹3가 아니더라도 로블록스라든지 포트나이트 같은 그런 게임에서도 그런 자기만의 신발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신발이라 하셔서 뭐지? NFT인가? 어, NFT예요. NFT도 되고 게임에서 실제로 내 캐릭터에게 장착시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깃하실 법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도전을 이번 KBW도 이제 퓨처버스 사이드 이벤트가 또 열려요. 아, 진짜요? 거기 이제 디지털 신발을 좀 형상화시켜가지고 쇼케이싱도 할 예정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KBW 오신다면 사이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좀 얘기를 돌아가서 다시 원래 2017년, 2018년 이때의 리플에 뭐라 그럴까 리플이 이렇게 내세운 게 해외 송금, 빠른 트랜잭션, 저렴한 수수료 이래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약간 이런 내러티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앞서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리플이 추구하는 거 내러티브가 살짝 변한 것 같고 여전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리플이 앞으로 생각하는 약간 회사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제 전략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략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비전은 동일하거든요. 리플의 비전은 같이 인터넷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쵸. 이 이유가 너무나도 이제 많은 정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가치가 점점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리플에서 바라보는 이 가치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치 전송이 많아지게 될수록 그 가치 전송에 대한 어떤 밸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치 전송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가치 전송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이잖아요. 이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꿈꾸는 이제 가치가 어떻게 전송이 될 것이냐에 따른 그런 어떤 비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리플랩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XRP 레저의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좀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형태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제 송금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트랜잭션인 반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멀티체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내부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전략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달라졌을 뿐 트랜잭션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기조는 여전한 거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덧붙여서 지금 리플이 좀 밀고 있는, 밀고 있는 하나 이게 리플의 지금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사실 리플이 뭔가 특정 프로젝트를 밀거나 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리플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그런 생태계의 기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도 많이 커지게 되고 당연히 주목받는 그런 프로젝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주목, 커뮤니티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매그네틱이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플랫폼인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옛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나왔던 초창기 이런 덱스랑 되게 유사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웹3 프로젝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원시적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되게 원시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충실하게 그 기능들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XRP 레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AMM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눌러 담아가지고 충실하게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 토큰의 가치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 커뮤니티에서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MM 펑션이라고 하셨나요? 그건 어떤 건가요? 어르메리드 마켓메이커라고 해서 우리가 유니스업 같은 그런 덱스를 쓰기 위해서는 원래는 오더북 형태의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때 오더북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거래 시스템인데 AM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 제공자가 없어도 이 P2P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프로토클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원래 XRP 그러니까 리플이 잘하는 거를 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리플에서 이제 홀더 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게 하반기에 뭐 리플의 전망 계획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KBW도 그렇고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드 이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XRP 레저의 해커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XRP 레저의 해커톤이 공식적으로 첫 한국에서 발생하는 벌어지는 XRP 레저의 해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해커톤을 진행하는 목적은 개발자들이 많은 웹3 개발자들이 혹은 웹2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회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가격이야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저는 결국에는 수요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역할도 이 XRP 레저의 생태계를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XRP 레저 그리고 이제 XRP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저희 역할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또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사를 또 했었어요. 사실 얼마 전 아니지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역삼 쪽으로 또 이사를 또 하기도 했고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되게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지나고 나서는 회사도 많이 확장을 하고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받아가지고 좀 더 회사를 키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리플의 생태계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9월 초에 KBW 시즌이 있어요. 그때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해커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리플과 카탈라이즈 리서치 얘기 나눠봤고요. 지난번 출연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폭발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지 그럼 폭발하시면 다시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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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